여기는 신림역에서 500m 거리라서 걸어서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걸어서 5분 거리기 때문에 역에서 아주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겠죠. 그러면 역에서 가까운 집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00에 40만원, 500에 45만원 그렇게는 왔고요. 이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나오고요. 이 벽에 에어컨 있는 데서 이 벽까지가 2m 60 나오네요. 그래서 신림 5번, 6번 출구 쪽에 5,000에 40이면 깔끔한 집이면 이 정도 크기다.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집방, 다방에 올라와 있는 많은 허위 매물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. 물론 여기서 멀어지면 조금 더 당연히 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